자 오늘도 이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우승을 한 우리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오우장 전략 포인트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뭐 아주 잘 가고 있고 또 아시아 증시에서 또 항생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전장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오전장은 일단은 뭐 전에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 때문에 이제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그랬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경기침체 우려가 좀 감소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나 페덱스나 실적이 뭐 생각보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저는 뭐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도 강한 반등이 나왔다 이러는 것보다는 하락을 좀 강하게 멈추려는 의지가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면분들 뭐 기업 실적이 이러니까 앞으로 경기침체는 좀 덜 할 거야라는 그런 면분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까지 오전 시장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들이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흐름을 보면 한 1600억 그리고 코스닥은 54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환율도 이게 안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하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는데 환율도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내려가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중화권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은 중국이 1월 3일 날 전면 개방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우려가 있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준비 안 된 그런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치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좀 선반영 되는 거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장에서 반응되는 것들이 어제도 이제 뭐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여행주 항공주를 먼저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여행주 특히 그 저가항공 lcc 먼저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저가항공들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티웨이 그리고 뭐 지내어. 오늘은 저가항공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지내어가 좀 강하게 오름을 오름세를 보여주고 또 수급도 괜찮습니다. 지금 수급 보면은 뭐 어제도 좀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들 수급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주항공도 어제도 수급들이 좀 괜찮게 들어왔었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들이 한 달 동안 200만 주 이상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수급이 좀 주춤하더라도 동조 효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행주의 대장인 하나투어가 또 움직이고 모두 투어 따라오고 또 lcc 관련해서 이 저가항공사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여행 쪽을 좀 잘 아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가격 부담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율도 얘기 드렸고 가까운 데부터 갑니다. 한 5시간 6시간 되는 거리를 갈 수 있는 lcc 항공사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전부 비행기 기종이 5시간 6시간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에요. 뭐 a300이라든가 b737 같은 뭐 이런 기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갖고 있는 당연히 lcc 항공사들이 먼저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서 중국만 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도 살아나고 또 업계도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오전 시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여행과 관련해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후장은 지금 저는 이제 좀 항상 예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제가 뭐 운 좋게 스티커를 많이 받았지만 예. 항상 보수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금 이 차트를 이렇게 제가 좀 길게 보면 예. 아직 하락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락장인 걸 잘 몰라요. 조금만 빨간불이 나오면 물라방처럼 자꾸 달려드는 분들이 계신데 하락장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지금도 보시면 빨간불이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오긴 하지만 아직 갈 길 멉니다. 최소한 2400, 2450이라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올라와야지 초심이 좀 안정될 거고 FGI 지수라든가 빅스 지수도 다 괜찮게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지금 외국인들이 9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한 7주 6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좀 빠져 있고 그런데 이 지지라인이 2300 정도입니다. 그 수급이 들어왔던 게 지금 이탈이 없이 이 구간을 좀 유지를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산타렐리는 아니어도 연말까지 좀 안전하게 여기를 좀 2350 이 정도만 회복하고 끝나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과 수급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한 800억 정도도 올라갔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물 계약 건수가 2천 개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6천 개억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기관들도 받쳐주는 지금 오전장 흐름이 유지된다면 아마 오후 시장까지도 힘 안 빠지고 좀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봅니다. 오늘은 아마 지지하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시장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을 위해서 또 제가 어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볼 만한 게 2023년 바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K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은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LG엔솔이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하락을 하고 계속 지지를 못해요. 이거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리고 환율이 아직 LG엔솔한테는 우호적인 환율이 아닙니다. 한 1,320원, 30원 오면 LG엔솔에도 아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연말과 연초에 좀 보면서 내년에 우리나라 K배터리가 LG엔솔 말고도 삼성 SDI나 SK온이 북미에 집중하고 또 다양한 조인트 벤처에서 합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도 4860인가요? 그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슈 보면서 관련 종목들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오늘 좀 방금 전에 소극보처럼 나왔지만 애플카 관련 이슈들, 다시 팀을 꾸린다고 해서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 벌써 반응이 나옵니다. 현우산업이 오늘 5%, 6% 갔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일전에도 제가 강한연스피리에서도 스티커를 탄 종목이지만 그때 갔던 가격 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현우산업, 그다음에 작은 종목인 대성파인테, 그리고 테아메카니스, 그리고 나인테크, 또 3기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옵니다. 애플카 하면 LG, 그다음에 이런 작은 회사들이 움직인다는 걸 지금 체크만 해두시고 정말 본격적으로 내년에 애플카가 과학과 받는다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권장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성탄 낼리는 없지만 제가 싼 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좀 약간 초보 트레이더를 위해서 선물처럼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2평선을 이렇게 보시면서 종목을 찾을 때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관심 가질 차트들이 좀 있을 겁니다. 대중이라든가 감성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에코마케팅, 그다음에 잉크로스, 그다음에 또 동방, 그리고 HMM이나 페노션, 오늘 페노션 흐름들이 좋죠.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차트를 볼 때 제가 강한연수에서 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흐름들이 다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들은 그래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5일선이 121선, 그리고 그 위에 또 장기평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면 나도 수익을 좀 챙기고 회복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연말이 되는데 미국의 지금 질렌스키가 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진들 찍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2조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죠. 이러면서 푸틴이 또 핵 위협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면 우리는 방산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하나에어로나 한국항공우주나 좀 LIG, 넥스원이나 좀 쉬군이 있지만 수급들이 얼마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마니아에서도 국방부 장관하고 총리가 대거 방안을 해서 우리 장관하고 면담 후에 방산업체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시장을 한번 오후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 진짜 전문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 그리고 이슈 완전 산타 할아버지처럼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오후 장에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종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추천주를 또 하나 또 뽑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차트와 함께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호전 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호전 실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스포츠 의류 그리고 고기능성 의류의 제조 판매 수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OEM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제 나이키의 실적이 좀 좋다고 나왔잖아요. 언더아머 그 다음에 마제스틱 슬레스틱 그 다음에 파나틱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다가 거래처가 있어서 용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또 스포츠 신발에 활용되는 가죽 생산을 위해서 이제 PT 대화라는 이런 가죽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 나이키 아디다스 등 주요 신발 브랜드 거기 현지 공장에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3,449억이 작년 실적인데 올해 3분기만에 그 실적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차트적으로도 보면 바닥에서 거래가 한번 나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112일선 거래 들어와서 돌파하고 바로 위에 이제 또 저항선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수급도 괜찮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지만 지금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소름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을 현재가 현재가 이하에서 현재가 이하에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살짝 떠 있는 게 불안하다면 이 갭으로 현재가에서 3분의 1 갭 아래에 3분의 1 중간에 3분의 1 해서 나눠서 대놓으면 우리가 대응할 때 부담이 좀 적을 겁니다. 손절에 대한 부담도 적을 거니까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이렇게 한번 진입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7,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 설치 통합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스마트하더라도 결국 전문가는 전문가의 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4시 30분에 오늘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타는 안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산타는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 아까 말씀드린 옷 플러스 120 이게 뭐지? 어떤 팁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4시 30분에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처럼 대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4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예정하고 있는 신상원 전문가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柄 V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